두장 변화로 뭐가 나오는 시드길래 머서한 일이고 흐릿함, 전광석광 괜찮은 전략 고개 제거 그럼 이제 7 아직 쓰기 힘들겠네 그도 얼마 남지 않았다 개도 개도는 살짝 애매할 수 있는다 대단원이 빠졌어 대단원이 빠졌어 와 덱이 완성이 되고 나면 고개가 더 좋은데 지금은 덱이 아직 약하니까 근전을 쓰자 뭐 뭐지? 두장인가? 팝보? 네 내장이 빠져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유비를 찾았어? 그래도 카드 하나 보는게 좋을 것 같은데 덤벼 빅 랑 블랙 랑 랑 랑 라가 불림 따위 P1 깎이고 잡을 수 있지 얘네들은 어떡하냐 별 수 없나? 트위치 끊겼다 명령하듯이 예비 나이스 나아주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초코라고 소개해 주시겠어요? 포션 빠질 뻔했네. 포션 빠졌잖아. 빠졌잖아. 하나 더. 제거한다. 철. 시공 쪼우 아님 2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시 브레이스 철. 정혼돈. 마름쇠. 분리. 반사. 예비. 반사. 대단원. 대단원이 재밌기네. 유독성 알. 대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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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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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es. 승. 승. 습관성 눈컷 병괜전 병괜전 지금 어차피 되게 얇아지고 나면 필요도 없는데 한 장을 제거합니다 이거는 변화했어도 괜찮겠다 양식물 대단한 강화일까? 10댐이나 올라가는데 근데 길게보면 생존자 강화가 맞기네 일단 회상 계산된 식물 계산된 식물 계산된 식물 1G 찬성 1G 찬성 나껍 제거 150골드 일건데 어차피 길 적이면 선택지도 병속에 넣어놨는데 어떻게 룬피라미드가 안나오지 전략가 안뜨면 집중이라도 써야지 이 곡에 이 곡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광기 이광기 이곡에 반사신경 물고 빨면 심장전에서도 큰 도움 되기 때문에 마트로시크 마트로시크 다행이라고 봐야지 근데 여기서 액땜했다고 창방에서 이렇게 안뜨리라는 보정은 없잖아 아이씨 생존자 대단원을 왜 강화해서 몽숭아 음 진짜 거자식이 들어가네 이건 터질 수가 있는 전투라서 포션을 다 쓰는게 맞다 미라손 앵몽 앵몽 광기 앵몽 유령의 효성 아네 오호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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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호 호 워허 호호 이렇게만 들어가면 된다 고개 도장에다가 이상한 거 버렸다 맹독 달팽이 잡을 때 맹독도 넣을 만할 것 같은데 맹독 박제 단성 플라스크 고개를 뜯해주냐 정신차려 크롭이 커터드 크롭이 커터드 고개 도장에다 돌았다 작은 카카 컷 콰 콰 똑바로 서라 깨어나자 콰 콰 콰 콰 콰 콰 달 펭 이 달 펭 이 도맥 투성 도맥 투성 이 도맥 달 펭 이 잡나? 잡나? 못 잡 나? 못 잡 나? 못 잡을 뻔? 달팽이 못 잡을 뻔? 달팽이 못 잡을 뻔? 강화할 것도 없다 천광 썩거나 강화자 천광 썩거나 강화자 천광 썩거나 강화자 심장전 했을 것 좀 줘봐라 천광 썩 좋다 아주 좋아 천광 썩 앵초 잔상 어딜 보시는 겁니까? 그건 재산상입니다 고동을 맞는데 체력이 오르고 있어요 고동을 맞는데 정광 썩 탑상 뽑고 고개 쐬고 아.. 심장 너무 세네 지겠네 아이고 심장 너무 세다 아이고 이걸 내 턴만에 못 잡네 심장 너무 세네 흠 갑니다 off 낙 치를만에 못 잡는다 시대 이어가 메타 타시리 심장의 어접이었다면 다섯 턴이나 걸리지 않았을텐데 사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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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넘감 사넘약 그대어 시드 사기는 사넘 대단원 하기 참 좋은 시드 완벽조차 넘어서 따봉 미션 성공 그린 루프트님 만원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다시 자자